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가 끝나고 또 많은 상품들이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매천시장이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매천시장에는 과일이랑 채소들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지금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포도, 거봉, 사과, 복숭아, 파인애플 뭐 없는 것이 없네요 사과는 보통 4만원에서 3만4천원 3만원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 2만8천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사과가 아주 좋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 사과요 이게 가격인가 보죠 네 4만원 아 4만원짜리 사과 너무 좋다 사과 이거는 3만4천원이래요 이거는 3만4천원이래요 이거는 3만4천원이래요 이거는 3만4천원이래요 무지 좋죠 추석을 맞이해서 아 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숭아 한번 보세요 백도 아 3만4천원이라고 하는데 백도 너무 좋다 아 아 아 아 김천 포도 거봉이랍니다 거봉이랍니다 아 아 아 너무 바빠서 가격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아 고공 3만원 아 고공 3만원 고공 3만원이래요 아 고공 3만원이래요 많이 좋아요 마을 role 0 5 아 이왕 만고 카드 구망청과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쌓여있답니다. 대단하죠? 어마무시하답니다.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시장, 매천시장 대구 시장 대구를 포함한 분명한 시장 대구를 포함한 흑인 장점 대구를 포함한 같은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